자 그러면 한번 둘의 차이를 한번 우리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이번 시간의 핵심은 아 객체를 쓰니까 뭔가 잘 정리정돈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탁 드시면 여러분이 이번 수업을 성공하시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함수 중심의 코드를 보면 얘는 어떤 단점이 일단 있냐면 여기 있는 파일의 이름이 각각의 함수의 인자로 들어갑니다. 왜냐? 여기 있는 함수들 하나하나는 각자 독립적인 녀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들의 입력값을 일일이 여러분이 제공해줘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입력값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객체는 어떤가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파일 이름에 대해서 음... 여러가지 함수들이 실행이 되고 있고 이 함수들은 서로 같은 객체에 소속되어 있죠. 여기서 객체라는 것은 이 파일이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객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함수들은 이 파일 이름을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인자로 파일의 이름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훨씬 더 깔끔하죠? 우리가 파일의 이름을 바꾸면 이 밑에 있는 함수들은 다 데이터2.txt를 대상으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함수들을 보시면 이 함수들이 서로 연관된 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걸 봤으니까 아는 거지 모르면 얘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함수라는 걸 알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php 전체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함수가 뭐 수백 개 제가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에서 한 수천 개 되는데 예,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함수를 찾는 것은 그 많은 거에서 다 뒤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즈 언더바 dir 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이름이 충돌이 나서 그걸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서로 연관된 함수들이 그루핑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체지향적으로 우리가 객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즈 파일과 이즈 dir과 f-read라는 것은 spp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저 객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설명서를 보셔도 spp 파일 오브젝트에는 이러이러한 함수들이 존재한다라고 쭉 써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함수 방식은 수십만 개의 파일을 그냥 컴퓨터에다가 저장한 것과 다름없고 밑에 있는 객체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 디렉토리에 서로 연관된 파일들을 저장하는 것과 같이 잘 정리정돈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걸 다 설명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가지 좀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것은 데이터 점 텍스트라는 파일을 제어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데이터 텍스트 말고 다른 파일도 같이 제어하고 싶으면 이걸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똑같이 붙여넣기 하는데 여기다가 데이터 투 점 텍스트라고 이거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 여기 있는 각각의 함수들은 데이터 투 점 텍스트를 대상으로 동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파일의 이름은 바꿉시다. 파일 투 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 대충 아시겠나요? 구체적인 문법은 일단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자차로 알게 됩니다. 조조한 마음을 버리시고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각각의 문법들 또는 요소들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요거는 뒤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정리가 될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자, 우선 요기에서 음... SPL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것들은 어때요? 이름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죠. 여기 있는 SPL 파일 오브젝트는 저걸 뭐라고 하냐면 클래스 라고 합니다. 클래스 그리고 이 클래스의 앞에다가 new를 준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 클래스는 무엇을 리턴 하냐 하면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SPL 파일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는 데이터 점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하는 SPL 파일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리턴해서 파일에 담았고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데이터 투 점 텍스트라는 파일의 이름을 대상으로 하는 SPL 파일 오브젝트 객체를 리턴해서 파일 투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파일 변수와 파일 투 변수에 담겨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SPL 파일 오브젝트들은 클래스입니다. 말하자면 설계도 같은 거에요. 우리는 이 설계도에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넣는 걸 통해서 그 설계도 앞에 new를 붙여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인스턴스에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그 인스턴스에 내부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함수들이 실행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설계도 인스턴스는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 잘 안 가시죠? 이거 어려운 얘기에요. 어려운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함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함수에요. 함수긴 한데 이 함수가 객체에 담겨있는 상태 에서는 우리가 이걸 함수라고 하지 않고 php에서는 함수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isFile isdir fRead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소드라고 불러요. 메소드 함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들 이 값들이 다르잖아요. 이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함수들은 다른 파일을 대상으로 해서 동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각각의 인스턴스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들은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지만 제어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스턴스에 들어가는 이러한 서로 다른 값들을 우리가 여러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는 예 데이터점 텍스트와 데이타투점 텍스트를 스테이터스 스테이트 상태 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 즉 인스턴스들은 서로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각각의 메소드가 다르게 동작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와 객체의 차이점을 살펴봤고 객체를 사용했을 때 코드가 더 잘 정리정돈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용어들 클래스 인스턴스 메소드 요건 안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수업 끝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아 클래스는 뭐고 인스턴스는 뭔지를 한번 직접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잘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잘 표현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공부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걸 진짜로 알게 된 것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객체의 지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객체를 만드는 입장이 아니라 객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